딜리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를 면을 생성하는 개념에서의 익스트루드 그리고 베벨 같이 많이 쓰이는 기능들도 알아봤지만 반대로 면을 내가 원하는 면을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기능인 딜리트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멜트라든지 디솔브까지 묶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딜리트는 물리적으로 그 점선 면 자체를 없애버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이제 오브젝트가 있으면 거기서 점 선 면 모두에서 모두 접근을 할 수가 있구요 어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뭐 포인트 모드에서 이제 가운데 뭐 요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어 그 점을 포인트를 공유하고 있는 폴리곤들이 한꺼번에 다 지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뭐 가운데 부분에 요런 4포인트 센터에 있는 4가지 포인트를 잡고 딜리트를 하게 되면 이 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폴리곤들은 다 이렇게 삭제가 되는 뭐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어 비슷한 개념으로 뭐 엣지 모드에서도 우리가 엣지를 어 이렇게 이동 툴 모드에서 뭐 더블클릭 하시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루프 셀렉션이 한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어 이 엣지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폴리곤들이 모두 한꺼번에 딜리트가 삭제가 되구요 어 폴리곤 모드 당연히 이제 폴리곤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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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복수 선택을 한 후에 딜리트 키를 눌러 주시면 요렇게 깔끔하게 그 해당 면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삭제가 되는 뭐 그런 명령이고 어 전혀 뭐 그게 어려울 것 없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딜리트 키를 사용하실 때 뭐 약간의 그런 셀렉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노하우만 조금 더 쌓이시면은 딜리트 기능을 쓰는 건 아주 간단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고 약간 뭐 헷갈릴 수 있는 비슷한 기능들이 멜트와 이제 디졸브라는 어 그런 삭제 명령이 있는데 멜트 같은 경우에는 어 포인트나 뭐 엣지 를 선택하고 멜트 명령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딜리트 키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 그 페이스 면 자체는 유지가 되어 있고 어 포인트 요소라든지 그 내가 선택한 엣지 요소들만 제거가 돼서 그 가운데 살아있는 면은 저번에 이제 폴리곤 설명해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곤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또 살펴보자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멜트 선택해 주시고 포인트 모드에서 어 선택 틀로 이 정도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클릭 하셔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멜트라는 명령이 이쪽 아래쪽에 있구요 멜트라는 거 클릭해 보시면은 어 이렇게 각각 각 선택되어 있는 가운데 포인트들은 사라지고 가운데 이제 페이스는 폴리곤은 살아남아서 이제 엔곤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엣지 모드에서도 이렇게 가로지르는 엣지를 선택한 후에 오른클릭 하셔서 멜트 적용을 시켜 주게 되면은 깔끔하게 그 엣지만 걷어져 버리는 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 폴리곤 마찬가지입니다 폴리곤 모드에서도 여러분이 폴리곤을 이렇게 이번에 라이브 셀렉션으로 요만큼을 선택하고 오른클릭 멜트를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치 뭐 여러분들이 워드 작업할 때에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작업할 때 셀 합치기 하는 것처럼 그런게 뭐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엔곤화 돼서 이렇게 면들이 정리가 되구요 이거는 어 결국에는 이제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을 좀 합치고 싶을 때 뭐 그런 식으로 가끔 활용을 하게 되고 어 근데 결국에는 뭐 렌더링 할 때는 결국 얘도 내부적으로는 다 삼각면으로 쪼개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평면화 되어 있는 애들은 티가 잘 나진 않지만 뭐 약간의 굴곡이 표현되어 있는 쉐입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삼각면화 돼서 렌더링 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설명을 해 봤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뭐 저희가 했었던 인어 인스트루드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인어 인스트루드를 해 보면 하나의 면처럼 처리가 돼서 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돌출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이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면을 합쳐서 또 디테일을 뭔가를 표현하기 좀 편한 구조로 만들어 놓고 접근할 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멜트 명령을 잠깐 알아봤고 디절브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합니다 멜트와 거의 이제 포인트 모드와 이제 면 모드 페이스 모드 폴리곤 모드 어 점과 면의 모드일 때는 멜트랑 페이스가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단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엣지 모드일 경우에는 약간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디절브 어 선 모드로 가서 여기에서 이동 툴 모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엣지가 선택이 됐죠 그래서 오른클릭 해 주시고 멜트가 있었던 그런 묶음 쪽에 위에 보시면 디절브라고 이제 명령이 있는데 클릭을 해서 디절브 시켜 주시면 언뜻 보면 이제 멜트의 결과랑 크게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멜트와 디절브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멜트 같은 경우는 엣지는 사라지지만 엣지는 사라지지만 포인트의 흔적은 남겨놓고 있어요 멜트 같은 경우 엣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낸 결과에 포인트 모드로 보시면 원래 엣지가 있었던 부분에 포인트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디절브 같은 경우에는 엣지를 잡고 디절브를 해서 이렇게 사라진 부분의 모습을 포인트 모드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 있었던 부분에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다 걷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멜트보다는 엣지 모드에서 어떤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분할에서 면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좀 면분할 수를 줄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엣지 모드를 선택해서 디절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의 흔적 없이 깔끔하게 면 구조를 정리하는 그런 용도로 디절브를 엣지 모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정말로 물리적으로 구조 자체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을 때에는 원하는 면을 선택해서 Delete 키를 통해 가지고 면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을 없애는 개념의 작업들도 모델링하면서 빈번하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해 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뭐 전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해창을 하나 열어 가지고 해창을 하나 열어서 간단한 어떤 창틀 창문 그리고 문 이런 벽 벽체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음 여기서 이 면의 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모드를 면 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모드로 가서 이 정도의 분할 수로 프리미티브를 만들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실 때 에디터블 해서 점선면 단계에 편집으로 들어가시고 어느 부분에 출입구가 있고 어느 부분에 창문을 낼지 뭐 그런 디자인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면모드에서 출입구가 될만한 부분을 지금 선택을 해보니까 이쪽이 뒷면이네요 뒷면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delete 키 그럼 이쪽은 이제 출입구 같은 느낌의 파트 부분이 될 것이고 그 위에 창문이 이런 식으로 뚫려 있겠다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일단은 delete 눌러 주시면 간단하게 이런 구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얘는 뭐 이렇게 형태가 변형할 일도 없고 기본적으로 내가 레이아웃이 나왔는데 좀 면분할이 불필요하게 되어 있을 필요는 없겠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가운데 라인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블클릭하셔서 오른클릭 dissolve로 이렇게 지워 주시면 굳이 이 shape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분할수를 불필요하게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 보자면 사실 이런 부분들도 dissolve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엣지들이겠죠 조금 더 정성을 드린다면 dissolve를 하더라도 면분할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shape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엣지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걷어내고 싶을 때에 dissolve 혹은 melt 같은 명령을 섞어서 쓰시면 조금 더 면을 최적화하면서 구조를 최적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shape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 기본적인 벽의 모양이 세워졌고 두께가 필요하다고 하면 면모드에서 바로 extrude를 적용해 주시게 되면 두께가 표현되는 입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extrude를 적용을 해 주시게 되면 앞에는 막혀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뚫려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도 만약 extrude 툴의 옵션에 보시면 여기에 create caps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그렇게 뚫려 있는 뒤쪽 부분들도 딱 막힌 구조로 바로 extrude를 해서 막아 줄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걸 extrude 때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조금 더 추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디자인이 먼저 잘 기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모양이 처음에 이렇다고 해서 한 땀 한 땀 이 모양을 그려 나가듯이 꼭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과정에서 큰 틀을 지금처럼 전체적인 primitive로 shape을 잡아 놓고 내가 원하는 필요한 부분들만 delete로 지우고 뽑아내고 싶은 부분들은 extrude로 뽑아내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edge로 선택해서 dissolve로 제거해 주고 이런 반복 작업들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텀을 만약에 정주행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폴리곤 기본 에디트 방식이 몇 가지 개수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폴리곤 모델링 하는 데에는 전혀 막힘없이 작업을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면을 제거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점선면 단위에서 제거 기능, 면 삭제 기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고요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 다른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